이게 공인님이 여기서 오시라고? 그렇지. 아 참.. 그만! 다시 태어나야지 뭐. 동무! 우와! 엔! 쪼이! 커플! 안녕하세요 엔딩커플의 1뚱! 나라입니다! 이야! 노무니다! 여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? 여러분 저희는 현재 유럽 알프스 300에 와 있습니다. 네?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! 아냐 아냐 힌트 힌트 힌트! 압도적 스틱케임! 아이 너무 다 좋다. 제가 슥 세트장 둘러봤는데 클라스 나이스! 슥! 나이스 너무 옥자님. 그럼 한번 해보세요. 이놈자 슥! 이나라였습니다. 저희가 바로 SSG 슥 광고 촬영장이었습니다! 진짜 특별한 선물 줬습니다. 짠짠!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뭔데? 이게 뭐야? 실제로 공윤인가? 공유진 님이 입었던 옷이에요. 이게 공유님이 입어서 옷이라고? 그렇지. 아! 지금 약하다! 야 잠깐만! 야! 향기가 너무 좋은데? 여기서 주면 안 돼요? 야 이거는 내 옷이고 네. 이 옷은 여기 옆에 있어. 여기 공유진님 옷. 오! 이거 실제로 내가 이거 봐도 돼? 이거 봐도 돼. 자 오늘 이 옷을 입고 공두, 공나라로 변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? 걱정인 게 입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웃음 포인트 없이 되게 잘 어울리면 어떨까? 괜한 걱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. 일단 입어보고! 공두! 공나라! 변신!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. 미리 말하면 뭐 관리하게? 다시 태어나야죠. 요즘 제가 벌컴 기간이거든요, 여러분. 진짜 안 맞으면 어떡해. 맞을 거야. 도둑인가? 누가 맞다고 하였는가? 뭘 잘 맞다고 하였는가?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어. 힘을 할 수 있어! 우와! 빨리 찍자! 나도 얼른 갈아입고 올게. 잠깐만! 라라야! 진짜 너무 미안한데? 좀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? 일단 보고 얘기하자. 알았어. 여러분 소개합니다. 공두입니다. mornings 괜찮지? 괜찮은데? 여러분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, 제가... 지금 얼굴 잘랐거든. 공유예요. 짠! 숨 건강 쉬니까 빨리 지내! 동무! 동무! stopped 제가 여자친구한테 인민복이랑 허그 brace pregunt. 이미군을 모셔놨습니다! 몇 분 참을 수 있어? 숨참기? 3분! 3분? 내가 이 옷 입은 김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어? 뭔데요? 저 배우도 옷 입었잖아? 네 우리 저 광고 쓱 한 번 찍어볼까? 따라 입은 거야? 어 나 어때요? 공유 같아요? 쓱 머쓱 저 어때요? 잘 어울려요? 안 어울려요 슥 어떻게 이렇게 안 어울리냐 진짜 미치겠다 잠깐만 잠깐만 자기만 예쁜 거 입고 여러분 우리 공유진 님 의상을 꼭 소화했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! 버릴 때 이렇게 걸어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손 구두 부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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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무 구두나 갖고 와 230 맞지? 240인데? 240인데? 진짜 무릎 아파서 우는 거지 빵빵 빵빵 피자빵 생크림빵 마늘빵 소보루빵 크림빵 달콤빵 야채빵 호빵 술빵 그냥 다 그만 승 승 승 승 승 승 승 진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? 네 그러니까요 실제로 쓱쌓권에 살고 있는 라라가 쓱 광고 촬영 현장 와보니까 어떤가요? 아니 제가 진짜로 쓱쌓권에 살아서 정말 많이 시켜먹거든요? 제 생각에는 진짜 이 세트장 한 수많은 세트장 중에 하나 정도는 제가 짓지 않았나 네 갑자기 이런 현타가 좀 왔습니다 솔직히 요정도는 저 돈으로 했다 다음번에 더 열심히 시켜먹어서 더 좋은 세트장으로 옮길 수 있게 제가 일주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무에게 박수 주라고 자 그러면 저희는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즐기면서 사랑해요 안녕 안녕 꼭 반납하세요 아 진짜? 벌써? 빨리 반납해야 돼 너무 아쉽다 이거 이러고 인스타 사진 몇 장 찍으면 안 돼? 진짜 브랜드 나오게 이렇게 해가지고